진짜 못 잊을 차가 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자. 이것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못 잊을까요? 머리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염색하고. 아니, 급등 아니면. 피부가 뽀얘서 나오는 거 아니야? 피부 관리, 피부 관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때 딱 코로나 터질 때는 딱 이때. 앞에 차가 서 있어요. 아, 저거 뭐야? 네. 어, 저기 사람 내려요. 차를 세워놓고. 1차로 해. 나 좌회전해야 되는데.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야? 차를 세워놓고 어디로 가나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가고 좀? 어, 어디 뭐 가네? 저 어디 뭐,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저 XX화로. 1차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차 세우고 어디 가세요? 처박았네. 아닌데? 저게 뭔 상황이지? 어디 들어가셨다, 여기 왼쪽. 오른쪽. 저기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건설 사무실 옆으로 들어갔어요. 네,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차가 도저히 안 되니까. 양동으로 또 처음 보네. 나는 옆에서 돌려서 가야겠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사고 나면 안 돼. 자, 저 차가. 진짜 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한동안 안 나와. 일부러 이 차. 여기 뭐예요? 한참. 네? 우와, 대단하다. 기다린 것도 대단하다. 일정 오래 서 있어요. 나오셨다. 야, 할아버지. 차 빼시라고. 차 안 빼요? 자, 차 안 빼요? 0, 2분, 3, 5초. 2분. 그럼 벌써 3분 이상 지났죠? 네. 차 안 빼요? 차 안 빼요? 무시해. 아... 지금 벌써 3분 지났어요. 네, 3분 지났어요. 네, 3분 지났어요. 아니, 빼면 돼지가 아니라 지금 몇 시간째 기다리냐고. 아, 지금 3분 안, 3분 안 2초 됐어요? 3분입니다, 3분. 네. 아, 그럼 여기다 대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 여기다 대시는 게 정상이냐고. 네, 정상만 아니에요. 네. 아니, 야, 왜 비저것 같은 짓을 하냐고. 형준이 형상 아니잖아. 정상 불러요, 그럼? 불러! 불러! 에이, 그러지 말고 가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잘 자는 걸 떠나주고 가요. 아, 그러니까 빨리 빼시라고. 아, 빨리 풀. 빨리, 빨리 풀. 아유, 씨. 아, 잠깐만. 에이, 그러지 말고. 4분 넘었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